광고 정리 방법 10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검전봉투 버리고 투명 용기를 사용하자 검전봉투만 버려도 식재료가 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1회분씩 넣을 때 아예 소분하자 쇼핑하고 마트 갔다 왔을 때 귀찮으니까 그냥 냉동실에 얼리지 마시고요 귀찮더라도 1회분씩 한번 먹을 만큼 소분해 주세요 그렇게 습관화만 돼도 아마 냉장고 식재료 유효기간 지나서 못 먹는 게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선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쌓아두면 아래쪽에 있는 건 거의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랍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절한 수납용품을 활용해서 투명이면 좋습니다 안쪽까지 꺼낼 수 있도록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 식재료 얼릴 때 선반에 넣을 때도 세로 수납입니다 서랍식 수납을 할 때 세로로만 소분해서 넣어준다면 쉽게 꺼내고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류별로 다 넣어 주세요 사실 냉장고 정리든 주방 정리든 모든 정리 핵심은 종류별입니다 종류별로 그 한 칸에 한 종류의 식재료만 둔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유통기한을 라벨링하기 유통기한을 나중에 하시지 말고 아예 구매한 날에서 아예 언제까지 이렇게 적어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왔을 때는 기억이 나지만 몇 달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걸 언제 샀더라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냉장고 70%만 채우자입니다 냉장고를 냉장고로 생각해서 100%, 150% 채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냉장고 정리가 힘든 이유는 너무 많은 식재료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너무 믿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 안에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냉장고 안을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여덟 번째입니다 선입, 선출입니다 우리 식재료를 구입했을 때 먼저 사온 것을 먼저 드셔야 되는데 계속 먼저 사온 건 뒤로 계속 밀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먼저 사온 걸 자꾸 앞으로 꺼내고요 지금 사온 걸 뒤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래된 거 먼저 빨리빨리 먹을 수 있도록 선입, 선출을 지켜주세요 아홉 번째 자유 공간을 만들자입니다 자유 공간은 한 공간 정도를 좀 비워두면 좋아요 한 공간을 비울 수 없다면 냄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기면 좋습니다 왜 여름에 찌개를 끓였는데 다 먹진 않았는데 이거를 또 작은 냄비에 옮겨?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자유 빈 공간이 있다면 냄비 통째로 넣다가 다 드시면 그때 치우시면 됩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정리하자 아예 비우는 날을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냉장고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